자, 이번에는 자유물체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유물체도는 고려하고자 하는 물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주변 물체로부터 분리시킨 후에 분리된 부분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단순보를 한 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제가 발력을 표시할 때는 지점이 있는 데다가 바로 발력을 표시했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자유물체도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뭐가 더 바람직하냐 여기에다가 이제 발력이 주는 힘을 발력 이 지점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유물체도의 개념을 하면 그러면 어떤 힘이 바로 작용이 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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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선 발력을 계산해도 돼요. 그림에서 지점에 대한 부분을 빼고 왜냐하면 지점이 주는 발력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지점이 꼭 그려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유물체도가 되는 거예요. 뭘 제거를 했으니까. 지점을 제거를 했으니까. 저는 주로 선호하는 게 지점까지도 그려놓고 발력을 고려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점 그려서 발력을 고려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뭐 자유물체도로 적용을 해서 지점 빼고 이렇게 발력만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아까 이런 어떤 갭, 모멘트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한 고민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거죠. 바로 이 뭐예요. 그 중심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힘이 물체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모멘트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멘트를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부분을 적용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실질적으로는 부분을 적용을 하는 게 이 같은 경우에도 부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를 내가 만약에 잘라보고 싶다. 자를 때는 왜 자르냐면 이 내부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내력을 보고 싶을 때 발력은 외력인가요? 내력인가요? 발력은 외력입니다. 내력입니다. 왜요? 물체의 바깥쪽에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력은 물체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내력을 보려면 그냥은 보이질 않고 잘라봐야지 보입니다. 잘라봐야지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분의 프리바드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발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내력이 존재하는데 어떤 내력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내력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내력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내력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잘라보면 이것도 자유물체도예요. 부분에 대한 자유물체도죠. 자유물체도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게 일단은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무엇을 적용해야 된다? 힘의 평형을 적용해야 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힘의 평형을 적용을 하면 발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 지점을 제거한 자유물체도에다가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발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잘른 잘른 자유물체도에 힘의 평형을 적용하면 내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내부에 작용하는 힘 요걸 내력이라고 합니다. 요러한 그 맥락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물체도를 이용을 해서 내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전에 다뤘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자유물체도가 되는 거죠. 자유물체도 요것도 자유물체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뭘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내력을 구할 수가 있다. 내력을 구하려면 내력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력을 표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력을 표시하는 방법은 계속 쓰일 거예요. 이제 정력학에서 뿐만 아니라 재료역학 그 다음에 부조역학 다 먼저 이제 전단력 전단력은 부재를 짜르려는 힘이죠. 플러스 전단력은 요 방향입니다. 요게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충력은 인장의 플러스입니다. 충력은 인장의 플러스 그 다음에 모멘트는 그 다음에 모멘트는 이렇게 부재를 중심으로 요런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니까 내력을 표시를 해보면 전단력은 전단력은 요 방향 그죠 부재로 보면 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충력은 요 방향 요게 되는 거죠. 지금 요런 단면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멘트는 요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내력 표시가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힘의 표현방정심만 적용을 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요 세 가지 V, M, P를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Fx X축방향의 힘의 0이다 그러면 뭘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P가 0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Y방향 Y방향의 힘을 힘의 합력이 0이다라는 걸 적용을 해보면 4kN 여기 있죠. 4kN 4kN 4kN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랫방향으로 V가 있죠. 요거는 상향을 플러스로 놓은 거예요. 상향을 플러스로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된 거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V가 4kN이 된 거죠. 4kN P는 0 그 다음에 모멘트 D점에서의 모멘트예요. D점 D점에서의 모멘트는 0이다라면 요거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넣게요.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거 지금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4kN에 의해서는 D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런 D가 3m가 있는 거죠. 그 거리가 직각거리가 4 곱하기 3에서 10인데 지금 시계 방향이잖아요. D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는 12kN m가 됩니다. 요거는 왼쪽 자유물체도에서 계산을 한 거고 이제 오른쪽 자유물체도에서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자유물체도에서는 여기서도 내력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내력 표시 기준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전단력 충력 그 다음에 모멘트 자 여기서는 이제 표시를 할 때 지금 이쪽 면이죠. 지금 얘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쪽 면 요쪽 면 그러니까 전단력은 어때요? 윗방향이 된 거죠. 플러스예요. 윗방향 그 다음에 충력 충력은 여기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요게 적용이 된 거죠. 일단 플러스 일단 플러스 방향으로 놓고 계산이 돼서 플러스 면은 원래 생각했던 방향이 맞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원래 생각했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력을 고려할 때 일단 플러스 방향으로 그려놔라 특별하게 추가적인 생각 없이 그리고 나서 힘의 편한 방정식을 적용을 하는 거죠. 먼저 x 방향 적용해 보면 지금 x축 방향으로는 힘이 P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P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 방향 y 방향은 지금 힘이 요게 있고 요게 있죠. 그러니까 윗방향을 플러스로 봤을 때 6kN이 있고 요게 요것도 있죠. 그죠. 6kN 아랫방향으로 10kN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V 해서 이게 0이 된다. 그럼 V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4kN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를 적용을 하는데 D점에서 D예요. D를 이제 중심으로 쪼갠 거니까 D점 중심으로서 보면 요게 지금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M이 지금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고 10kN도 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키니까 마이너스가 붙었고 10 곱하기 3m 그 다음에 6kN 6kN 6kN이 지금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7m 6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m 그래서 힘의 평균 방정식을 정리를 했고 이것으로부터 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모멘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구하나 저쪽으로 구하나 같은 모멘트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모멘트가 나왔다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못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전단력 그 다음에 충력 그리고 모멘트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 P는 0이 되었고 V는 4kN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 방향 그대로가 맞는 거죠. 원래 이게 이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 방향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2kNm가 모멘트로 됐는데 이게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값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값시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자유물체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게중심하고 도심에 대한 것까지 좀 더 해본 다음에 재료과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